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국 철수서를 시작으로 청부와 본격적인 출다리기를 시작한 한국GM이 막대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경상남도와 인천에 신청했는데요. 이번 주 두 지자체 모두 GM의 신청서를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GM이 경상남도와 인천시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한 건 지난주. 창원과 부평공장이 외국인 투자지역이 되면 7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외투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도 역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이 300억 원 규모 이상 공장 신증설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GM이 제출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창원과 부평공장의 신차 두 종 배치와 그에 따른 설비 교체 계획이 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신증설이나 생산량, 고용 확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GM의 신청서에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단순히 헌설비를 새 설비로 바꾸는 것은 공장 신증설이라 볼 수 없고, 생산, 고용 증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외국인 투자지역을 요구한 전례도 없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와 인천시는 이번 주 각각 GM 신청서를 사실상 반려한 가운데 GM의 태도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천도가 넘는 불로 노쇳덩이를 달군 뒤 천 번 이상을 두드려 만드는 방자 유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대량 상산하는 곳이 늘면서 수재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대대로 전통 방식을 지켜가고 있는 산부자를 오승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눈 내리는 춘분에도 화덕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여섯 명이 호흡을 맞춰 1200도씨의 소나무 수추로 노쇠를 녹이고 작업하기 좋은 상태로 굳혀냅니다. 유기장이자 아버지 이점식 씨를 따라 쇳덩이를 두드리는 두 아들의 눈빛도 진지합니다. 단단해진 노쇠에 담금질이 이어지고 부자가 힘을 합쳐 거친 표면을 갈아내자 징이 완성됩니다. 이점식 씨에게 방자 유기 만드는 법을 알려준 건 40년 전 그의 아버지 이용구 씨. 그새 유기는 기계로 대량 생산되고 있지만 전통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80이 넘고 이점식 씨도 환갑이 되자, 곁에 있던 두 아들이 공방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산부자의 장인 정신으로 방자 유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지금도 지리산 자락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 겠습니다. 비와 눈은 그쳤지만 날씨는 계속해 쌀쌀합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낮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 쌀쌀하겠고요. 주말부터 따뜻해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하늘이 맑게 개면서 활동하기 나쁘지 않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잦아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지만 시정은 좋은 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동부 지역이 0도에서 3도 사이로 어제만큼 낮은데요. 한낮에는 13, 4도 선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0도 안팎으로 여전히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함양과 거창, 산청이 11도, 진주가 14도로 어제보다 6, 7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풍랑특보는 여전합니다. 앞바다의 풍랑경보는 주의보로 약화되긴 했지만 오늘 밤까지는 바람과 물결이 매우 거세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나날이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력생존과 법정관리 재결정까지 한 달가량 남은 STX 조선이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TX 조선 노조는 희망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안이 포함된 정부와 채권단의 자구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과 내일 4시간 경고성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정부와 채권단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STX 조선은 다음 달 9일까지 자국의 회관과 여기에 동의하는 노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수출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 본부에 따르면 선박과 자동차 부품 등 주력 품목 수출 저조로 2월 수출액은 34억 2천4백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1% 하락했습니다. 1월과 비교해도 12.3% 하락한 수치로 무역협회는 전국 수출 증가율 3.9%를 밑돌 만큼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17억 7천6백만 달러로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상공계에 이어 창원시도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STX 조선해양과 관련해 지역 경제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신차 배정과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STX 조선의 구조조정폭 완화와 기간 유예, 선수금 환급 보증인 RG 발급,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이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산업은행 등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2018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 개막전 당일 야구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날 주차가 가능한 도로는 여성회관부터 상공회의소에 이르는 구간과 산호사거리부터 사워이 호텔까지를 비롯해 모두 4개 구간이며, 경기 시작 전 1시간, 종료 후 1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마산야구장의 주차 규모는 천여 면이고, 주변 대형마트에서도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지만, 개막전 당일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NC 다이노스의 나성범 선수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남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축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나성범 선수가 경남교육 정책을 학생과 도민에게 알리는 데 공이 컸다며, 올해도 홍보대사로 위축해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